수도권 전셋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며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가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가는 2억 12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지난해 10월 1억 9,146만 원이었던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가는 전셋가 폭등 속에 1년 동안 천만 원 이상 올라 지난달 2억 원대마저 돌파했습니다. 수도권 아파트 전셋가는 올 들어 5.3%나 올랐습니다. 연말이 되려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벌써 작년의 상승률 2.49%의 2배를 웃돌며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.